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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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배고프겠는데 이것만 빨아보면 쉬워 아까 물을 넣지 말고 소금을 넣어 고춧가루 매생이 닦을 때 물이 들어가 보니까 안 빨아지지 않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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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를 하셨어요? 나는 6시에 밥 먹어야 소화시키니까 주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그래 아까 두고 넣었어 다 썰어 이제 또 냈다고 해서 아시죠? 이제 이래놔 이러면 다 했어 그렇게 불을 익힌 다음에 매생이를 이렇게 넣고 저어 이제 덮어야지 이렇게 뭐 기름 같은 걸 안 넣은 거네 뭐 해야지? 양념할때 무슨 기름? 참기름 넣고 된장 이거 가서 이제 상라 조금 해서 간만 맞으면 먹어 이거 무슨 기름 넣는데? 참기름 이따 마무리 해야지 된장 좀 치고 아 된장을 물에다 풀어놨다가? 응 된장을 물에다 풀어놨다가? 된장을 물에다 풀어놨다가 된장을 물에다 풀어놨다가 된장 된장 뱀뱀 뱀 간을 뭘로 맞춰? 소금하고 이걸로 이걸로 맞춰서 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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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드라지야? 이런 광경을 처음 볼 거 아니야? 누가? 희경이가 지금 뭐하는 짓인가 하지? 근데 또 혼자 짐이 잔뜩 있다고 들고 오면서 되게 어두워 보이는데 화면 되게 밝게 잘 나옵니다 간이 맞아? 간이 맞아 마늘 좀 넣고 마무리해야 돼 참기름 마늘 엄마가 만났어 나는 안했어 저의 계란 소금 소금 바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먹을 때 해야 식은 맛없어 소가가 닭을 안 먹는 건가요? 아 진짜? 응 너는 안 좋아하세요? 원래 안좋아해 닭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꿀팁 entire herbs about